그리고 장유빈, 윤상필 선수는 평균 드라이브 거리 300야드를 조금 넘게 보내고 있는 선수들이고요. 장유빈의 T샷. 네, 방향이 살짝 오른쪽이었네요. 원고 거리를 길게 보고 뒤쪽에 있는 경사를 이용한 아주 영리한 플레이였습니다. 다시 3번 홀이고요. 장유빈. 네, 이번에 플라이어가 나왔네요. 퍼스트 컷이었는데도 플라이어가 나오면서 그린을 많이 넘어갔습니다. 다행히 플레이는 가능합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서도 정말 위험했어요. 선수 선수도 밝은 표정, 웃는 모습이잖아요. 참 보기 좋습니다. 다시 3번 홀. 컵을 스치네요. 두 번의 버디 기회를 놓친 이후에 3번 홀 보기. 사실 지난해 막판에 김비호 선수가 아시안 투어 상급 랭킹 1위, 그리고 제네시스 대상 포인트 1위를 둘 다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쪽을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코리안 투어를 선택을 했는데 아쉽게 양쪽 다 1위를 기록하지 못했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